XSFM입니다. I, D, W, K XSFM입니다. 한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윤세민 레이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세민입니다. 1%나요? 60억. 보통 6천만 정도를 이야기하죠. 아, 그 정도 되겠구나. 디아블로2 이용자를. 저는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100명 중에 한 명은 디아블로 잡을 때까지 한번 붙들고 있었던 경험이 있다. 한국 인구 비율 중에 그 알지 청취자 숫자하고도 비슷한데요. 따라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청취자가 다 디아블로 팬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불가능하나 가능합니다. 의사소통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을. 금주의 의사소통 XSFM25의 주메일닷컴으로 오영빈씨가요. 제목, 아직도 시골에선 이런 게 통한다 생각하는 걸까요? 하고 봤더니 어디 이제 그 한적한 곳을 지나시다가 자유통일당의 플래카드를 보셨더라고요. 자통당. 이렇게 써 있어요. 찬성, 자유통일, 한미 동맹 강화, G2국가, 경제성장, 윤석열 대통령. 반대, 연방제적화통일, 주한미군철수, 평화종전협정,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써 있어요. 문재인, 이재명이 연방제적화통일을 반대한다는 뜻인 걸까요? 참 저희가 빤히 보이면서도 자세히 보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보기 힘든 그런 플래카드가 보이길래 찍어 보내드려 봅니다. 자, 오영빈씨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도심에도 많이 나붓깁니다.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 자유통일당, 자유당 등의 극우정당들이 그게 유튜브가 잘 팔려서인지 아니면 당원이 늘어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좀 있습니다. 플래카드 걸 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 정의당보다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노란 플래카드보다 훨씬 많이 보입니다. 이건 도심에도 상당히 많고 향후에 이제 9개월 남았나요? 총선까지? 자유당이나 자유통일당, 대한애국당 아직 있습니까? 애국당의 인사들이 많이 출마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중 일부 인사들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에 뛰어들 수준이 될 것이다. 세력이 만만치 않다 정도를 알려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정당들이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속마음을 대신 말해주죠. 말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본 처리수 관련해서 아주 잘했다라든가 KBS 수준이 없애길 잘했다라든가 만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 걸어갈 때 조그마한 악마 요정 같은 거 나타나가지고 송마음 옆에서 얘기해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정당들이 현수막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말해주는 극우정당들 요즘 돈 잘 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고요. 꼭 시골에만 나부끼는 것은 아니라서 설명을 따로 드립니다. 오영빈씨가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경혁 문학인님 KV 예능 출연 축하드립니다. 무려 10초 정도는 출연하신 것 같아요. 아니 난리예요. 관련된 수단은 이번 주 요파시에서 떨었고요. 확인해보시길 바라고요. 문학인과는 이번에는 진득하게 게임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락실 출연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외를 남기셨는데 당황했다는 의미에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적잖이 좋아하신다. 그 티가 난다는 걸 본인도 알아. 난 이제 알아. 뭘 그저 할 수는 없어.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제가 1세대 이후의 아이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모를 줄 몰랐죠. 근데 첫 시간이 샤인입니다. 빈번이 쓰기 시작한 장르가 있습니다. 저지클럽입니다. 3,2,2,2,2,2,2,2가 미국에서 금기여야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면 토크도 나오고 토크도 할 수 있고 핸드릿 라마와 더 게임이 평단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핀란드의 작곡가인 리스토 아시카인 언제쯤 엑스마틴인데 아직도 1위 곡을 만들고 있죠. 맞다 지금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같은 기록을 낸 앨범은 87년 위드니 유스톤의 위드니였습니다. 당신의 음악 취향을 이야기로 만드는 시간 앰플리파이드 온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2023년 8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광고 광고 할까요? 그 알실 요파씨 그리고 곧 런친될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까지 남들이 떠나간 자리를 10년 동안 지켜온 득심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유저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외로움을 이겨낸 것의 원천은 1번이 여러번이고요. 네. 테크니컬리 하기는 광고이죠.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업 아이템을 XSFM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돈을 벌 레시피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네. 늘 그거 하면서 먹고 살아왔습니다. XSFM25 골뱅이 지메일 닷컴으로 광고 제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스럽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피지컬 제품이 아니어도 광고 컨설턴팅을 맡기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네. 여러분은 뭐를 홍보하셔도 좋고요. 서비스를 홍보하셔도 좋고요. 가볍게 회의 한번 하시고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양서를 만나는 시간 박해문학관 문학인 나와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시작하네요. 문학인 아직 올여름 휴가 안 간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남의 사천 갔다 온 게 여름휴가예요? 저는 프리랜서 하면서 7말 8초를 피하려고 하죠. 프리랜서들은 주로 저도 그렇고 네. 그렇죠. 웬만하면 준성숙이도 저는 절대로 피하는 편. 저희와 비슷한 패턴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여름문학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벌써 몇 년 됐네요. 문명을 다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인류를 중독에 빠뜨린 레버 없는 빠찐코 이 게임은 정말 중독이라고 불러도 보통 제가 어디 나가서 중독 이런 이야기하면 소위 말하는 디펜스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렇죠. 게임 중독은 호무맹랑하다! 디아블로 빼고! 누가 그 얘기를 하면 그건 좀 맞고요. 저 20대 때 이야기 소셜한 뮤지션들은 모이면 위닝을 합니다. 내양적인 뮤지션들은 집에 가서 디아블로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위닝을 안 하면 래퍼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래퍼 위닝 랭크가 있거든요. 집에 가면 DR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게임이 바로 디아블로 시리즈입니다. 우리 참 이 코너 오래 했군요. 디아블로 얘기하는 날이 옵니다. 디아블로 신작이 나와서 무려. 그렇죠. 사실 신작이 나온 것도 놀랍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에서 디아블로라고 하면 사실은 이 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아블로 2를 이야기합니다. 이 편이 워낙 명작이기도 하고 되게 명작의 후속작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저주 같은 게 있죠. 결국 얘는 무슨 발버둥을 치더라도 그 명작이었던 한 번의 넘버링과 계속 비교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도 해요. 영원히. 최근에 새로 나왔던 스트릿 파이터도 그렇고요. 그렇죠. 물론 스트릿 파이터의 최신작과 디아블로의 최신작에 대한 평가는 극히 엇갈립니다. 그런데 스파 최신작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화려하죠. 저도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세대가 격투게임 신작을 한다. 내 눈이 얼마나 늙었나. 그렇죠. 그것밖에 안 느껴지는. 동체시력을 못 따라가죠. 모든 장비를 바꿀 수 있는데. 장비를 바꿔도 내 손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건 답이 안 나오겠다.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반면 디아블로는 그 대척점이 있기도 하죠. 그렇죠. 아줌마 아저씨들이 지금 잡아도 할 수 있는 게임. 세상 쉽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릴 얘기는 바로 그런 우리와 함께 지난 20년을 늙어온 디아블로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할 얘기 뭐 있나 봤는데 꽤 많네요. 일단 역사를 한 번 터보죠. 디아블로 첫 편이 언제 나왔을까요? 1990년대입니다. 그렇죠. 97년, 96년이래요. 96년에 처음 나왔어요. 이 시리즈가. 네. 그런데 디아블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지 않습니까? 디아블로 하면 그전에 우리는 뭘 떠올렸을까요? 차? 그때는 몰랐지. 한국에 디아블로라는 이름이 알려진 게 딱 하나죠.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디아블로. 네. 그거밖에 몰랐어요. 이제는 다 알죠. 디아블로가 스페인어로 악마를 가리켰다. 그런 건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였는데 이 디아블로라는 이름으로 게임이 처음 나왔는데 이제 사실 스타보다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자 형네 집에 가서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PC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나온 게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996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PC방의 전성기보다 살짝 앞입니다. 그래서 아마 돈 주고 사신 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또 사람들이 돈 주고 게임 사는 게 익숙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왜 그 동네에 유명한 컴퓨터 집인데. 복사집. 가면은 그렇죠. 그 화의를 주잖아요. 게임 명단이 있는. A4 바인더에다가 신작 게임 명단을 쫙 출력해 놓고 빈디스켓 가꾸면 복사해 주는. 그렇죠. 그런 시대였고 제 기억으로는 디아블로는 CD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CD 공 CD로 또 복사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 96년에 나온 디아블로라는 이름. 악마가 나온다. 그런데 내용을 이제 친구가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야 그건 뭔 게임이야? 우리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악마 잡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용이 다예요 정말. 이 전통은 디아블로4 직전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악마 잡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새 게임을 말하면. 이 게임의 장르는 무엇인가. 그렇죠. 평론가의 업이죠.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그런데 장르를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게임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 게임을 처음 해봤을 때 롤플레잉이라고 알고 들어갔어요. RPG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롤플레잉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어떤 일련의 관습들이 있죠. 롤플레잉이란 건 뭐냐. 이제 전투, 탐험, 퍼즐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섞여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갑니다. 기승전결이 있죠. 거대한 서사식. 내가 어떤 캐릭터가 되어서 그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관을 나도 움직이고 그 세계관도 나를 움직이는 과정. 스토리 안에 빨려들어가서 내가 그곳으로 잠깐 살아보는 건데. 이것도 RPG라고 해봤는데. 전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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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치료. 그리고 가끔 아이템 상업. 상업. RPG라고 알고 이 게임을 들어온 사람들은 어? 내가 알던 RPG랑 굉장히 다른데?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직업 골랐을 때 RPG로서 요소가 끝난 듯해요. 네. 그러니까 RPG의 여러 요소 중에 특히 이제 빠진 게 두드러지는 게 퍼즐. 기존의 RPG는 그게 어떤 식으로든 퍼즐이라는 게 꽤 유의미했는데 예를 들어 A 던전을 가기 위해서는 B 퀘스트를 통해서 C의 열쇠가 필요해. 그럼 이제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하 그 열쇠가 필요하다면 나가서 머리 몇 개를 가져오게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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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벤처 게임적 요소. 네. 이런 요소들이 이제 기존 RPG는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정말 명확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롤플레잉 매니아라는 사람들이 RPG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그걸 굉장히 크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롤플레잉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영화 작가가 되기도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서사 만드는 구조가 비슷하니까.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디아블로를 한 번이라도 플레이해 본 사람들은 이건 영화화될 수 없다. 이걸 영화화하면 관객들은 이제 두 시간 동안 템줍 템줍. 마지막 엔딩이 아마 그래도 영화는 기승전결이 필요하니까 조던 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파산. 판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등 쓸모없는 영화가 나올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스토리는 있긴 하죠. 스토리가 그리고 굉장히 방대화가 복잡하더라고요. 심지어 1편, 2편, 3편의 스토리가 좀 서로 안 맞아요. 잘 보면. 그래요? 사실상 리부트에 가까워요. 할 때마다. 왜냐하면 1편을 만들 땐 정말 심플했거든요. 대악마가 산다.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1편의 배경은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대성당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지는 게 이 대성당 밑에. 왜 여기다 성당을 지었냐. 이 밑에 대악마 디아블로를 우리가 잡아서 봉인으로 해서 가둬놨거든요. 약간 그런 거 있죠? 풍수에서 왜? 기 누르는 것처럼. 이 대악마의 길을 누르기 위해서는 위에 쇠멀덕 같은 걸 하나 박아야 되는데 그게 대성당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성당 지하에서 무시무시한 친구들을 만나서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는 게 디아블로 1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를 배치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 이 게임이 메인에 두고자 했던 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였습니다. 기존의 롤플레잉들. 롤플레잉은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친일파 롤플레잉과 친미파 롤플레잉이 있어요. 친일파 롤플레잉은 심지어 JRPG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죠. 친일 이런 뜻에서. 그 저기 뭐지? 모든 약점을 드러낸 여자 캐릭터와.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본식 RPG가 조금 더 스토리가 선형적이죠. 굉장히 정해진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길잡이를 쭉쭉 따라가는 형태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식 RPG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뭐냐면 턴 방식의 전투라는 느낌이에요. 턴제 전투.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슬라임을 물리쳤다. 그렇죠. 공격, 방어, 아이템 사용. 선택해야 되고. 턴마다 선택을 하게 되는. 그게 저 같은 아케이드 키즈한테는 도무지 적응하기 힘든 게임 방식이죠. 내가 왜 게임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는 PC로 게임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가 너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포즈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으니까 잠깐 국을 끓이고 와도 되고요. 네. 그렇죠. 택배가 오건 중간에 내가 똥이 마렵건. 옛날 게임이란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특히 디아블로 이후에 들어온 것처럼 실시간으로 뭔가 액션을 한다는 건 기존의 롤피닝에서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롤플레잉, 우리가 그 기원 얘기를 길게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예의의 기원은 컴퓨터로 하는 롤플레잉, 다시 말해 CRPG라는 게 나오기 이전에 TRPG라는 게 있었잖아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테이블에 몇 명이 모여서 종이 시트에다가 자기 캐릭터 스탯을 적죠.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자기 롤을 잡고 자기들끼리 막 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극히 고도화된 보드게임. 네. 그런데 여기선 전투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사위를 굴려서. 아니 뭐 실제 플레이어끼리 그냥 전투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할 텐데. 이런 한 피로.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주사위 나와서 시비 나온 놈이 두 대 때리고. 맞은 놈이 한 번 굴린 다음에 일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그게 주먹이 좀 메우면 바로 그 룰이 깨지죠. 야 이 새끼야 너 그 두 대를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하냐. 한국에도 아마 동호인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적지 않고요. 어디 다 던전에 숨어있어 그렇지. 심지어 지하에 숨어있지도 않은 게. 그래요? 게임사에 많으세요. 게임사에 많으시죠. 아니 우리 TRPG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여기 덕질인을 껴봅시다. 그래도 문학인밖에 없죠. 그래요? 의외로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언제 한 번 인스타 라이브로 TRPG 하는 거 해야 되겠네요. 전에 디스코 엘리시움 때문에 이 개념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래저래 공부를 해본 적은 있는데. 야 그럼 저런 새끼들 친구를 몇 명이나 만들어야 돼 싶어가지고. 어려운 사업이다. 의외로 파티를 짜도 가끔 이렇게 분위기 깨는 분들이 또 있어서. 사람이니까요.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투도 없고. 무슨 상황이 있는지.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격! 호전성. 그런 사람하고 플레이하기 힘들 거예요. 힘듭니다.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게임이 정말 쉽단 말이에요. TRPG는. 실제로 문턱이 되게 낮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키보드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WASD 1234만 있으면 됩니다. 마우스 붙잡고 있으면 끝이에요. 트랙볼로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런 게임일수록 설명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제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스토리보드가 명확한 대작들은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게임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게임 지식을 동원할. 별로 동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게임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게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최초로 게임 얘기를 한다. 린저시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냥 린저시 게임을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게임성이 낮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클릭만 하면 되는 거를 무슨 플레이라고 하고 있냐라는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성에 대해서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의 게임 시장을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이 프랜차이즈가. 이 IP가. 1편은 사실 그 정도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이런 장르가 가능해? 라는 점으로 좀 시장에 등장을 한 거죠. 엄청 팔리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호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서 클릭하면 공격이 된다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는 좀 웃기잖아요.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롤플레잉의 공격이라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공격, 방어, 대기, 아이템 사용. 이걸 고르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스킬도 피하고 실시간으로. 그런데 횡스크롤 액션 게임 같은 요소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횡스크롤 액션 게임의 요소는 PC 게임 만드는 본격 제작 업체들이 피하려고 했어요. 싸 보인다고. 그런데 그 개념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걸로 롤플레잉이 돼? 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럼 기존에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로더스도 전기나 드래곤 퀘스트 같은 게임에다가 이 방식을 넣는다고 하면 보통 복잡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 이야기를 다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디아블로는 과감하게 포기하죠. 스토리? 단순하게. 알기 쉽게. 게임이 쉽잖아. 악마를 잡는 거야. 악마는 저 지하에 잠들어 있어. 그 새끼가 깨기 전에 내려가서 죽여. 정말 이게 다예요. 그래서 피지컬과 유저 간의 관계만 엄청나게 집중하는 게임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롤플레잉으로 이 게임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 저도 당시에 해당됐는데. 이건 액션 게임 아니야? 근데 액션 게임이라기엔 또 기술이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콤보를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스킬만 넣으면 되고.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상하다라는 표현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재밌다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게 디아블로의 사반세기를 그대로 설명해줍니다. 1부터 4까지 동일한 고관여층의 반응이 나와요. 이거 별로다. 근데 이 별로라는 말을 25년을 떠들고 앉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에 무슨 뜻입니까?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아 이거 뭐 전작에 비하면 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딜 돌고 있죠. 독특하디 독특한 디아블로 전용 장르가 완성됩니다. 대작들이 이번에 올여름에 귀환한 게 그 두 작품이니까 자꾸 비가가게 되는 게 스트릿 파이터는 신작이 나올 때 열광하고 호평한 다음에 안 해요. 디아블로는 개욕하면서 계속 합니다. 접근성의 문제. 어떻게 보면 아까 롤플레잉 얘기를 좀 했는데 롤플레잉하고 디아블로하고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스토리의 유물을 떠나서 연계가 되기도 하지만 엔딩 이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롤플레잉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흔한 게임용어로 엔딩 게임이라고 하죠. 네. 내가 디아블로 잡았잖아요. 저 지하에 가서 잡았어. 야 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디아블로 오늘 거기서 그만뒀습니다. 처음에. 끝인 줄 알고. 깼으니까 다음 게임 하지 뭐. 다음 게임을 찾아간 거죠. 근데 어느 날 봤는데 친구가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디아블로 잡아놓고. 야 너 그거 다 깨지 않았어? 그런데 이건 엔딩이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그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요. 게임은 깬 거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이 게임은 엔딩이 중요한 게임이 절대 아니었구나. 새로운 맛이 있었구나라는 걸 디아블로 원에서 안 거죠. 왜? 어떻게 보니까 아까 엔딩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노말 난이도에서 엔딩을 보면 그 다음에 악몽 난이도로 한 단계 올릴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다회차 플레이죠. 근데 이 다른 롤플레잉의 다회차 플레이는 스탯이나 아이템을 계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잖아요. 대화도 다 다시 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스킵도 넣고. 그렇죠. 얘는 애초에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게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는 계속 더 강한 적들을 상대로 지하로 내려가면서 더 강해져서 얘들을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그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재밌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한 향후 10년 동안 파켓 문학과를 하면서 리니지 같은 게임을 다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낮아요. 다만 지금 그래서 한국의 MMORP 시장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파켓 문학관하고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개념이 있죠. MMORP 시장에서. 만렙부터 시작이다. 라는 격언은 아니고 그냥 사용자들의 경험에 대한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얘기예요. 와우 때부터 나온 말이죠. 정확히. 그렇죠. 그런데 이 개념은 블리자드가 처음 한국에 전수해줬다 할까요? 네. 그래서 만렙 이후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게 개념은 1편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주 보편화되지는 않았었고 본격적으로 디아블로라는 프랜차이즈와 그 특유의 게임성이 대중화된 건 2000년도죠. 그렇죠. 디아블로 2가 이때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리니지에 대한 설명으로도 들려요. 왜냐하면 저는 리니지를 더 먼저 했던 사람. 디아블로 2가 나오기 전에 리니지를 꽤 했던 사람이고 그런 다음에 리니지에 익숙해진 사람이 그 비슷한 느낌의 디아블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당시 세대 2000년대에 입사했고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도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 한국 게임업계에 들어와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접속률이 매우 높은 이런 MMORPG를 만들고자 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면 거의 100이면 100이죠. 다 디아블로를 플레이했던 사람들이고 그 문법에서 멀리 도망가는데 모두 실패합니다. 적어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디아블로는 또 MMORPG랑 굉장히 다르긴 한데 달라요 심지어. 중요한 건 소위 포인트 앤 클릭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마우스 커서를 적에다 갖다 대고 클릭을 하면 때립니다. 기술이 나가고 때리는 겁니다.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 마우스라는 게 보편화된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게임하면 아직도 우리는 조이스틱을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우스는 그전까지는 사무용 도구였죠. 그런데 그 마우스를 가지고 게임 안에서 플레이를 한다면 어떨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공격이 가능한 순간 이라는 게 디아블로에서 한번 보여졌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래픽 기반의 많은 게임들은 공격이란 건 무엇인가. 마우스를 적에다 갖다 대고 클릭하는 것이다. 라는 문법은 정말 확 퍼져나간 건 맞죠. 개발자의 철학. 80년대까지만 해도 마우스 없는 집안들이 많아서 그럼요. 다 키보드로 하게 만들었고요. 마우스가 처음에 게임에 도입될 때는 오른쪽 왼쪽 버튼에 기능이 없는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쳐다보기 화살표 위치 빼고 쏘는 건 Q, E, 스페이스, 엔터였어요. 요즘은 게임에서 거의 쓰지 않는 엔터도 썼었어요. 키보드에서 다 해결해야지. 이걸 좀 뒤집죠. 전략 게임에서는 듀니라던가 이런 쪽에서 조금 마우스를 다뤘고 그것도 전략 게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략 게임은 기본적으로 오피스하고 비슷한 인터페이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사무죠. 여기에 건물을 배치하고 여기에 인력을 배치한다. 얘를 여기다 끌어다 놓는다. 디아블로 1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게이머들을 놀라게 한 건. 아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난 공포 그리고 너무너무 직관성이 넘치는 한국말로 타격감. 그래서 이 게임을 하위 장르 구분으로 ARPG라고도 하지만 핵앤슬래시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겁니다. 대놓고 배고썰기. 이 핵앤슬래시가 완전히 정립되고 보편화된 게 바로 2000년대 디아블로 2입니다. 2000년. 네. 거의 세기가 넘어가는 어떤 시점에 출시된 그때 또 세기말이라고 전부 다 은색 반짝이 있고 나오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원래 99년에 출시하려고 했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세기말 장사하려고 세기말에 악마가 돌아온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이밍만 안 맞았고 2000년대에 나오긴 했는데 나오자마자 한국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잘 맞았었죠. PC방 전성기였고 네. 밀레니엄은 확실히 이 땅이 e스포츠의 종주국이었으니까 네. 고등학생들은 MMORPG 중독이었고 심지어 저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많은 PC방들이 어두컴컴한 지하에 있는데 PC방에 가려고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디하하려고 던전을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던전하려고 던전가는 그리고 디아블로가 당시에 사운드가 굉장히 좋았는데 헤드셋을 쓰고 가끔 디아블로가 비가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투에 보면 비오죠. 그럼 이렇게 나갈 때 내가 우산 갖고 왔나 맞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지금 막 디아블로가 프랜차이즈 소개하고 블리즈컨에서 이런 때 보면 무슨 전세계에서 7천만이 플레이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한국 사람이 다 했는데 그거밖에 안 돼? 아니 그러면 해외에서는 3천만 밖에 안 했어? 아무도 안 했구만 저는 여담이지만 당시에 좀 살아남은 사람인 게 디아블로가 2000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99년에 군대에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때 제가 만약에 군대에 가 있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어딘가 떠내려갔을 사람인데 저도 회사일 바빠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3와 4를 건너뛰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4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안 해보고 들어왔는데요. 공부만 해보고 들어왔는데 2때는 저도 쓸려나갔죠. 그렇죠. 정말 위험했고 제 친구들 많이 쓸려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휴가 나와서 그때 7박 8일인가 휴가 나와서 팔라딘 75를 찍고 다시 들어갔는데 미쳤죠. 집에 인사도 안 하고 휴가 나온 건 집에서 모르시고? 네. 디아 플레이어들은 그런 짓을 하죠. 3박 4일 디아만 할 수 얼마나 좋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는 2000년이면 스타크래프트가 한참 PC방에서 날리던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본 거는 PC방에 예를 들어 PC가 50대가 있잖아요. 디아블로가 절반을 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디아블로 전성기 때. 저는 그때 피방 알바였기 때문에 압니다. 스타하는 사람보다 디아블로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와 나는 그래도 왕년에 스타로로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귀를 했거든요. 스타는 스포츠였지만 디아블로는 낚시였어요. 낚시 가만 앉아있기 실내 낚시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PC방에 들어와봤으면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모든 모니터에서 젖소가 터져나가고 있는 것만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간 다음에 논산훈련소에서 생각하죠. 소들아 미안하다. 그동안 나쁜 마음을 먹고 살았어. 젖소는 또 왜 걸어다녀? 예능에서 먹히지 않을 재능. 디아블로 소 따라하기. 이런 걸 지상파나 케이블 예능에서 했다가는 작가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요. 뭐하는 거야 저거가. 디아블로부터 늦게 태어난 작가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떻게 이 시대 팝의 여왕이 되었을까요? 리암결로건은 어떻게 30년 전 자신의 위치를 되찾았을까요? 당신의 음악 취향을 이야기로 만드는 시간. 앰플리파이드 온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2023년 8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PC방 간식으로 푸르넥이 어울리진 않습니다. 좀 고가하라. PC방 음식은 어느 순간 생각 안 하고 먹잖아요. 음식이 주가 아니고 모니터가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엔 좀 고가죠. 말고 PC방 나와서 집에서 식구들이나 손님들을 맞이했을 때는 좋습니다. 동결건조에 불쾌한 식감을 거부하고 유쾌한 식감이라는 얘기죠.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진 진정한 웰빅 간식. 생과일을 사용하고 과일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과일칩입니다. 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왜 첨가를 안 해?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첨가해드렸습니다. 첨가한 것도 있습니다. 초콜릿 버전의 다양한 바리에이션도 있고요. 불편하게 달기만 하는 과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생과일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초콜릿 버전도 요구르트 초코, 콜라 초코, 화이트 초코, 다크 초코,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콜라 초코의 리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넥서스 모래는 프로넥이 있어요. 프로넥을 찾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 유행 속에서 장르가 되게 바뀌었어요. 아까 유PD도 지적을 했지만 스타크래프트가 중심이었던 한국 PC방에서 내가 혼자 하는 뭔가? 디아블로는 분명히 멀티플레이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게임 자체를 혼자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막 몰입하는 상황이었고 이 몰입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아마 주변에 여러분도, 청취자분들도 물어보면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왕년에 아시아 E 서버에서 몇 위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순위 경쟁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을 정도로 몰입도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저도 주변에 보면 전부 자기 왕년에 스타보다 디아가 더 심해요. 이런 자랑이. 맞아요. 왜냐하면 스타보다 디아는 소위 말하는 내가 들인 시간에 대한 업적 자랑이 더 쉽습니다. 스타크래프트 1은 사실상 업적이 쌓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업적이 쌓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프라인의 동네 평판 같은 거예요. 디아블로는 그렇지 않아요. 디아블로 2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 하는 얘기죠. 숙련도는 몸에 쌓입니다. 원래. 그런데 디아블로의 숙련도는 몸에 쌓이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벨트에 쌓여요. 그렇죠. 벨트와 네인벤. 네. 인벤에 쌓입니다. 거기에 조던링이 몇 개냐. 이런 쪽으로 쌓이면서 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형태의 게임이 등장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이런 2편.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한국 게임들이 다 물려봤죠. 아, 그럼요. 너도나도. 네.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디아블로는 1에서 보여줬던 그 핵앤슬래시라는 느낌에서 조금 더 들어가죠. 그래서 1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말도 많이 걸어주고. 뭔가 퀘스트도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2에도 퀘스트가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2에. 퀘스트 때문에 하나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놀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나 디아블로 열심히 했는데 퀘스트가 있었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디아블로를 만든 블리자드라는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시네마틱이라고 하죠. 게임보다도 그 게임의 앞부분에 들어온 인트로 영상.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고. 그런데 디아블로 2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하지만 그때는 블리자드의 특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영상도 스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 보는 일이 있어요. 가끔 좀 보지. 손 좀 놓고. 그래서 의외로 디아블로 2의 스토리를 물어보면 똑같아요. 그거 악마 잡는 거잖아. 하지만 있긴 있다. 있긴 있고. 나름 또 세계관도 있고 그래요. 복잡합니다. 악마 잡는 거잖아도 맞는 말이에요. 네. 국민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도 스토리 다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스토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임들이죠. 나중에 디아블로를 만든 블리자드 같은 경우가 크게 두 계열로 다녀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중요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계열과 스토리 같은 거 절대 필요 없는 디아블로 같은 계열로 나뉘게 되는데 워크래프트는요. 마치 반지의 제왕 세계관 공부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중세처럼 생겨 먹어서 병장기는 근대 병장기 들고 있는데 탈 것들은 현대 무기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호드한테는 핵도 있잖아요. 언어도 새로 있고 그리고 등장인물들과는 관계도 다 아는 게 낫고 그것하고 완전 반대긴 해요. 디아블로는 알아야 될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단순한 스토리에 전투도 쉽다는데 이 게임은 왜 재밌었느냐. 그 설명을 하면 2편에서 완성된 특유의 아이템 시스템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아이템 시스템. 디아블로는 전투를 해요. 쉬운 전투죠. 처음에 나가면 마을 앞에서 동물 같은 거 좀비 같은 거 때리면 경험치가 팍팍 오릅니다. 레벨업을 하면 새 기술이 열리죠. 기술이 열리면 더 강해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중반부부터는 아이템을 갖추면서 이 아이템에 능력치가 붙죠. 예를 들어 새로 신발을 하나 구했다. 그런데 신발에 힘이 5, 민첩이 8 이런 게 붙기 시작해요. 능력치가 되게 세세하게 엉뚱한 게 붙어 있잖아요. 무슨 공격이 세짐 이런 거. TRP지적 요소. 기본적인 스탯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힘, 민첩, 지능 이런 건데 조금 더 아이템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신기한 게 나오죠. 크리티컬 확률이 몇 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크리티컬 확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공격 데미지가 등폭됩니다. 나중에는 스킬이 하나 붙기도 해요, 아이템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왼쪽 검지손가락이 세짐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막상 그걸 한 번 차보고 마을에 가서 저기 번지에 가서 사냥을 해보면 우와, 열라세짐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템이라는 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몹을 잡으면 돈도 떨어지고 아이템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이템이 등급별로 색깔이 있어요, 디아블루2에는. 그래서 똥템은 회색, 일반템이 하얀색, 그리고 매직템이라고 능력치가 붙기 시작한 아이템이 파란색.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유니크템, 엘리트템? 나 용어를 까먹었다. 희귀? 희귀는 뭐라고 그러지? 레어템. 레어, 레어. 레어템이 노란색. 너무 당연한 거 까먹어지잖아. 두세 개 정도 붙고. 그다음에 유니크템. 그래서 완전 고유는 황금색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레어템 이상의 아이템들은 잘 안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어쩌다 유니크가 툭 떨어진다 그러면 멈추죠, 게임을. 한참 막 사냥을 합니다. 500마리씩 몹을 몰아서 사냥을 하다가 황금색이 툭 떨어져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사냥하기까지. 약간 저거 뭔가 한번 까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디아블루는 또 아이템이 나온다고 그냥 아이템 능력치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투에서는. 맞아요. 그걸 들고 마을에 가서 데커드 케인이라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데커드 케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당포 주인 같은 분이죠. 그렇죠. 이 템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행히도 그 양반 사기꾼은 아니어서. 네. 우리한테 사기를 치지는 않았죠. 그냥 딱 까보고 아이템에 이번 나온 아이템이 얼마나 좋은 걸 한번 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무서운 게 이 게임의 아이템에 붙는 숫자라는 게 랜덤입니다. 랜덤입니다. 범위는 있어요. 예를 들어 공격력이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스킬이 강화되는 것도 최소 1에서 최대 3까지 사이에서 붙습니다. 한국 RPG 많이 해보신 분들이 지금 느끼실 거예요. 아, 우리한테 저지른 짓은 다 여기서 배웠구나. 어떻게 보면 원래 인류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속성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야바위. 야바위즘. 이때 발굴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이템을 까면 나중에 아이템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러면 레어템이든 유니크템이든 버리기 시작해요. 네. 이거 스탯이 똥으로 붙었다. 소위 말하는 데커드 케인에게 내 아이템을 감정받는 어떤 순간이 네. 쪼는 맛에 재미를 주기 시작을 한 거죠. 도박.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데커드 케인한테 아이템을 까질 않고 좋은 아이템. 왠지 좋은 아이템이 나왔을 것 같다. 그러면 아이템 감정 스크롤을 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로 확장팩 2 확장팩 기준으로는 아리앗 정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리앗 정상에 가서. 산이 이렇게 풍경이 좋고 약간 경건하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아이템을 가요. 그렇죠. 좋은 템 나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디지털 샤머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무속은 개인의 이익과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템 드랍률이 갈수록 좋은 템일수록 말도 안 되게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드랍률이 낮다는 건 뭐냐? 더 열망하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스토리 없고 단순하다 그랬죠. 그냥 좋은 템 나올 때까지 뺑뺑이를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을 써도 될 만한 게임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RPG 게임처럼 그 한계치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섀도우 마스타라, 던지앤 드래곤즈 2 같은 경우에는 전설의 검 얻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높은 템이 없고 그리고 열받는 게 가장 좋은 아이템을 얻고 좀 이따가 게임이 끝나니까 쓸모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얘는 엔딩이 없어요.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점점점 도운 템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아블로 2는 배틀넷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요소가 있어요. 이게 싱글 플레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붙습니다. 첫째, PVP가 됩니다. PVP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캐릭터대로.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죠. 그렇죠. 컴퓨터랑은 계속하면 언젠간 다 깰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숙련도보다는 템 상태가 좋은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어때요. 세계 1위가 되지 않는 한 나는 영원히 넘어서야 할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더 좋은 아이템을 먹어야 될 이유는 명확하고 계속 뺑뺑이는 돌고 템 확률은 더럽게 안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미래의 모바일폰 시대의 육성게임의 원형이 나옵니다. 영원히 하고 싶은 게임은 너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전 세계인과 경쟁하면서 그런 열망을 심어주니까. 계속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PVP로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얻은 템이 교환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멀티플레이어니까. 그래서 게임 안에서 서로 아이템을 교환하게 되는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를 들어 아마존이에요. 활과 창을 쏘는 원거리에서. 그런데 유니크 템이 나왔는데 바바리안 템입니다. 양손 망치예요. 난 이걸 들 수가 없어. 그런데 완전 스탯이 좋아요. 싱글 플레이면 이게 그냥 똥 템이죠. 그런데 멀티플레이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내가 그럼 바바리안한테 주고. 이게 필요한 동네 바바리안들을 찾아갑니다. 네. 내 거랑 바꾸자. 라고 해서 개가 줏은 윈드포스라고 또 굉장히 유명했던 활이 있어요. 그거 좋은 스테이썬 바꾸자는 거래 시장이 형성이 돼요. 이 거래 시장은 뭘 보여주냐면 아까 계속 확률이 낮다 그랬잖아요. 좋은 아이템은. 그러면 당연히 산술적으로는 내가 드려야 될 시간들이 늘어나겠죠. 이제 게임 안에서 거래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내가 드린 시간의 가치만큼 뭔가 나에게 필요가 없다. 받아야 돼요. 교환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화폐로 골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게임 속 상점에 팔아도 얼마씩 주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예를 들어 도끼다. 그러면 이 도끼는 무조건 5천 골드입니다. 게임 안에서는. 그런데 도끼에 좋은 스탯이 붙으면 사람들의 가치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NPC 상위는 여기에 무슨 스탯이 붙었건 5천 이래요. NPC는 공무원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스탯이 붙은 거를 멀티플레이어 거래장에 들고 나가면 너도 나도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살게. 그런데 나중에는 화폐도 인플레가 돼요. 게임은 항상 인플레가 있죠. 화폐는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사냥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인플레가 심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화폐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조던 링. 조던 링이죠. 스톤 오브 조던. 원래는 요르단의 반지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짧은 영어로는 또 90년대 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J.O.R.D.A.R.는 조던으로 읽는 게 정석이었죠. 그렇습니다. 다들 조단 링. 조단 링. 조단 링. 마이클 조던의 우승반지가 아니라 디아블로에서 쓰이는 이게 원래는 드랍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아이템 스탯이 워낙 좋았고. 극히 희소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하자면 디아블로 레저렉션 나중에 2가 새로 나온 그걸 포함해서 제 손으로 조던 링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일반적인 상태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져봤지만. 그게 중간에 아이템 복사 파동도 있고 해서 좀 풀리기도 했고 그러는데 그렇게 확률이 낮았는데 나중에는 게임이 어쨌든 거의 몇십 년을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발굴된 조던 링은 파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돌아다닙니다. 이게 그냥 계속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풀려서 나중에는 조던 링 인플레이션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인충 탄생사 같은 걸 듣는 기분이 되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드랍 확률이 희귀해도 나온 건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에서 캐내고 있으니까 희귀한 것도 쌓인다. 인류가 계속 채굴을 하는 한 겁나 낮은 확률로 뭔가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자기 손으로 조던 링을 파괴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쌓여서 나중에는 화폐로 인정받게 이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산다 그러면 골드론 가치가 측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조던 두 개 거래하시죠. 그래서 조던 링이 유명해진 거죠. 물론 이것도 후반에 가면 룬이나 다른 아이템으로 대체가 되기도 하고 독참이나 메참 이런.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라 우리가 굳이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즉 짐바부에 처음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1억짜리 지폐가 나온 거죠. 1억짜리 지폐가 나온 건 그냥 다이아가 길거리에 굴러다니니까 다이아로 그냥 아이템을 거래하자. 그렇죠. 이런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환 그리고 PVP라는 개념이 우리가 오랫동안 롤플레잉이라고 생각했던 혼자 하는 게임의 범주를 벗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밤잠을 줄여가면서 때로는 회사를 때려쳐가면서 디아블로에 매달리고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 드랍의 기쁜 순간들 나에게 쓸모없더라도 이거 충분히 가치 있어. 왜? 누구한테 팔면 되니까. 라고 해서 거래가 된 어떤 순간들이 2000년대의 PC방의 한 흐름을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어떤 시스템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저는 규모가 큰 PC방도 다 아니지만 규모가 작은 PC방의 단골이었거든요. 거기서는 디아블로나 혹은 다른 게임들의 레벨이나 숙련도라든가 이게 PC방 내 권력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목표리가 훨씬 컸고 그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했어야 됐고 심지어. 인류 최초의 움직임입니다. 어떤 게임 안의 세계관에서 돈을 주고받고 무언가를 사고 팔기 위해서 실제 돈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도 쓰는 용어인데 좋은 용어는 아닌데 쌀먹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팔아서 실제 돈을 버는 사람을 쌀먹충. 아이템 팔아 쌀 사먹는 놈. 약간 멸칭에 가까운 거였는데. 리셀러에 대한 멸칭하고도 비슷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조던 링으로 거래를 한다는 시점에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떠올린 거죠. 그러면서 조던 링을 현금으로는 왜 못 싸. 이 개념이 실제로 먹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은 아이템 거래라는 게 일종의 시장이 되기도 했죠. 작년 자료 보니까 3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인류의 문화인데 이때 시작이 됩니다. 비난 계속 받았고 지금도 좋은 시선을 받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제 디아블로라는 게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P2E라고 하잖아요. Play to earn이라고 해서 놀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는 이 개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당시 디아블로 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했던 몇몇 사람들. 내가 그 아이템 팔아서 얼마 벌었다. 그렇죠. 라고 한 게 이미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디아블로는 그게 가능한 어떤 순간들을 만들어낸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되게 꿈같은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 돈 벌려면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패스트푸드 잠에서 시급 1700원 받으면서 일을 하거나 그런 수 있는데 옆반에 누가 이번에 아이템 50만 원에 팔았대. 얼마에 팔았대. 얼마에 팔았대. 이러면 하루 종일 게임하고 돈을 얼마를 50만 원에 벌었대. 이런 꿈같은 전설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생들한테는. 사실 비슷한 걸로는 린시가 더 압도적이긴 했지만. 린시가 아예 작업장이 있었으니까요. 디아블로도 작업장이 생기죠. 나중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린시에서 했는데 돈 댄 건 다 디아블로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을 가져왔는데 이게 그럼 왜 재밌냐. 되게 재미있는 게. 한번 그 전에 게임들과 비교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 더블 드래곤. 네. 더블 드래곤의 재미는 뭐였습니까? 이게. 자세히 생각해보면 더블 드래곤은 내가 진행을 한다고 해서 다음 스테이지 간다고 내가 레벨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확히는 나는 하죠. 얘는 안 하죠. 내 숙련도만 올라가요. 우리 이미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옛날에.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현질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시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아주 그 얘기를 한국에서 유일하게 다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고만한 줄 알아요. 더블 드래곤의 재미라는 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정말 뻔한데 사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어느 날은 날라차기로 깨고 어느 날은 훕 하고 팔꿈치로 깨고. 그렇죠. 그때그때 내가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엔딩에 도달해야 얘는 재미있는 거죠. 네. 그 과정 자체가. 반대편에는 테트리스의 재미는 뭐였냐. 이건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냥 잘 맞추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약간 정리 덕후들의 게임이다. 우리 인스타 릴스 같은 거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이 정확하게. 그렇죠. 일렬로 쫙 붙어있을 때 보면 와 즐거워. 그냥 혼자 마음이 정화되는. 신나죠. 네. 테트리스가 약간 그 계열이죠. 맞아요. 뭔가 가로로 줄이 쫙 맞으면 뿅 하고 없어지는. 그 쾌감들을 주는. 그러니까 각자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테트리스의 인기는 성적 욕망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그거야말로 껴맞추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멍청이들이 보통 논문 지면 그런 소설을 많이 하는데. 저도 늘 유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모든 것에 성적 욕망을 끼워넣기. 그게 성적 욕망이면 테트리스의 엔딩 게임은 거세란 말이에요. 웃기고들 있어. 거세에 대한 욕망 아니야. 그러면 또 뒤집는 얘기로 또 막 바꾸고 이럴 텐데. 어쨌든 그 얘기는 아니고 디아블로의 재미는 뭐냐. 아이템 파밍이에요. 파밍이란 건 뭐냐. 파밍이라고 농축산이 나올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파밍 개념. 파밍이라는 게 농장이잖아요. 아이템을 파밍한다는 건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계속 뭔가 농사처럼 뭔가 같은 농장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백만의 걸어다니는 소리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틀넷이라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전 게임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드래곤 퀘스트 같은 혼자 하는 옛날 게임을 얘기를 했지만 더블 드래곤 얘기를 해봅시다. 더블 드래곤에도 아이템이 나오나? 아 원에는 안 나오는구나. 캐딜락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캐딜락 앤 다이노소지. 우리 옛날에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캠콤의 게임. 아이템이 나오죠 거기에. 가끔 보면 기관총도 나오고. 체력이 떨어지면 왜 무슨 샐러드 같은 것도 나옵니다. 캐딜락도 있어요. 캐딜락도 먹을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걸로 싸움을 잠깐 한 다음에 내려놔야 돼요. 어쨌든 그게 풀로 플레이하면 원코인으로 한 20분 정도 플레이할 수 있죠. 끝판까지 가면. 그렇죠. 그런데 20분 쓰고 말고요. 20분 쓰면 끝나요. 심지어 안 가만한 아이템은 한 5분도 못 쓰죠. 그렇죠. 이 개념이죠. 횡스크롤 액션의 아이템은 인벤이 보통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인벤 창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쓰임을 다하면 거의 아무리 길어봐야 1분내로 버리게 돼요. 이건 내 업적과 무관해요. 대부분의 그전에 오프라인 기반의 게임들은 아이템을 얻으면 기승전결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엔딩을 보고 나면 이 아이템은 사라집니다. 사라져야 맞죠. 대마왕이 죽었는데 보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 디아블로2라는 게임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팅이 돼 있고 이 캐릭터의 세이브 포인트가 1만 해도 내 컴퓨터였거든요. 2부터는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저장된 아이템은 이 서버가 죽기 전까지 계속 무한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서버 안에 내 집과 내 장식장이 생겨요. 그렇죠. 실제로는 무기고. 그리고 이 게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디아블로를 잡았다 해서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계속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파밍이라는 소위 말하는 아이템을 영원히 내가 찾아 헤매하는 어떤 이유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디아블로 안에서 어떤 아이템 굉장히 비싼 아이템이 툭 떨어진다라고 하면 현실에서 그거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싸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가짠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로마블에서 우리가 황금열쇠를 뒤집었는데 상금으로 10만 원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싸는 아싸 이 정도예요. 그렇게 신나지 않아요. 네. 그래. 오케이. 그런데 디아블로에서 예를 들어 메피스토라고. 메피스토가. 우리가 또 내일쯤에 이 얘기를 한참 할 텐데. 네. 원래 대학마인데 여기서는 약간 아이템 자판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은 아이템을 주는. 그냥 친근한 존재죠. 우리의 영원한 호구. 인심 좋은. 네. 그러니까 디아블로 만나기 전에 나를 보살펴주는 토닥여주는 존재. 그런데 메피가 갑자기 링을 떨궜다. 유니크 아이템이다. 이러면. 마을 잔치예요. 아싸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대박. 야 나왔어. 친구 부릅니다. 꼭 옆에. 친구들한테 문자 보냅니다. 이거 까볼까 까볼까. 아니야 아니야. 일단 저장해놓고 내일 목욕하고 아리아트 정상에서. 그렇죠. 네. 목욕제게 해야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까는 얘기를 안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문득 문자가 와서. 떴다라고 두 글자만 보내도. 얘가 뭘 구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얘 직업을 아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가짜잖아요. 냉정하게 하면 가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득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광하는 어떤 순간을 만들어낸 이유가 이 아이템은 서버에 저장되고 오래가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아블로 있다 그 당시 안 했는데 가끔 친구들이 술자리가 생겼다고 부르는 거예요. 나가니까 디아블로에서 뭐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는 거예요. 마을 잔치 했다니까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예전에 돼지꿈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꿈에 돼지가 다섯 마리가 나왔습니다. 새끼 돼지가. 다음날 일어났고 저는 미신을 잘 안 믿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재미로 로또를 한 번 사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잘 안 믿는 데 같은 말 좀 안 붙여 버릇하면 안 됐어요? 아니 진짜 돼지꿈 꿨다고 로또를 더 비싸게 팔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아무튼 신날만해요. 네. 로또를 샀어요. 진짜로. 샀어요.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요? 내가 또 말을 좀 많이 합니까. 또 근데 꼭 참은 거예요. 내가 돼. 꼭 참고 로또가 무슨 토요일날 발표를 하나? 네. 그럴 거예요. 꼭 참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금요일쯤에 디아블로3였거든요. 그때는 3를 딱 들어갔는데 전설템이 떨어졌는데 아이템을 딱 가본 순간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템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오비 나온 거예요. 옵션이. 우와. 완전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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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그래갖고 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다 썼어. 여기 다 썼다. 내일 로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썼구나. 왜 그래서. 그거 팔아서 로또등천금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거 현금을 못 팔았거든요. 돼지꿈꾼 사람들 보통 너구리도 잘 안 사먹잖아요. 그러니까 난 몰랐죠. 행여나 다시마 많이 나올까봐. 다시마 5개 나와봐. 계란도 안 깨요. 딱 나올까봐.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디아블로 들어갔다가 딱 겪고 나서. 아 이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로또는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정말. 여러분 미신을 조장하는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이 좀 되고 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거예요. 가짜인데. 게임에서나 의미가 있는 가짜 아이템인데. 나는 왜 그렇게 열광했던 것인가. 마치 실제로 뭘 얻은 것처럼. 사실상 이 게임을 오랫동안 플레이한 전 지구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뭘 얻는 건 아닌데.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호를 주는 어떤 득템의 순간은. 디아블로가 먼저 보여주는 건 아니죠. 정확히는 슬롯머신, 파친코 같은 일종의 갬블 게임들이 이것을 이전부터 개발해온 바가 있었죠. 아날로그 기계의 도박성. 그럼 그게 비디오 게임에는 없었냐. 있었어요. 있었죠. 아이템을 랜덤으로 뽑는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을 데리고 올 확률이 랜덤이라거나. 예를 들어 제가 삼국제 할 때 온라인이 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온라인이 당연히 아니었겠죠. 보통 제가 양 뽑으면 그때부터 그 플레이어의 레벨 100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양 뽑으면 거의 끝나거든요. 제가 양 뽑았을 때 신나요. 하지만 그걸 팔 수도 없고. 그게 내 인벤의 영혼이 박제되지도 않아요. 그냥 그 게임 끝나면 끝나요. 여전히 도박 요소는 있었지만 그 도박 요소가 이렇게까지 사행심을 자극하진 않았어요. 가짜지만 이 도박에 비슷한 도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한국법에서 사행성을 따지는 기준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환금성 여부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행의 방식으로 뭔가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금으로 교환될 방법이 없으면 사행성으로 규정받지 않죠. 그래서 보통 상품권이나 무슨 술 이런 걸로 주죠. 네. 그런데 이제 바다이야기 때 웃겼던 건 상품권을 주고 바꿔 걸어나서 10미터만 가면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집이 있었는데 그렇죠. 업체가 달랐다는 이유로 당시는 통과가 됐던 그런 흑역사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뽑는 재미라는 건 이미 슬롯머신 파칭코를 위해서 우리는 한 번 겪어본 바가 있습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옛날 오락실 가보면 하이로우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냥 트럼프 카드 그림을 보여주고 버튼이 두 개예요. 하이버튼, 로우버튼. 아, 그런 게 있구나. 7을 보여주고 이 다음 카드는 얘보다 높을까 낮을까 이걸 맞추는 게임이 있어요. 아, 아마 봤을 텐데 기억에서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이거를 저는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돈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아, 사실 따지고 보면 카드 그래픽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나름 그래픽은 또. 그런데 이제 그걸 넣은 거죠.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재미라는 게 있는 거죠. 슬롯머신 파칭코가 보여줬던 그 단순한 뽑는 재미. 이걸 전문용어로 쪼는 맛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아, 뭐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온라인 특유의 거래와 비교가 가능한 순간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랄까요? 가치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인정할 때 가치가 돼요. 예를 들어 한동안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누가 홀랑 벗고 지나가는데 모두가 우와 옷이 예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50%가 넘어가면 그 옷은 명품이 됩니다. 옷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사람이 반기를 들죠. 에이, 저 새끼 빨개 벗었는데 이게 또 대세가 되면 사라지는 거죠. 디아블로... 가짜 옷을 만들었어? 네. 디아블로가 만들어낸 아이템들. 이 플레이어들로부터 이것은 가치다라는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 가치임을 증명하기에 뭐라 하느냐? 우리가 현실에 현금을 내고 이걸 살 수 있다라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쌀먹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가상의 공간에 있었다라고 여겼던 게임의 아이템이 현실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의 가치로 들어오는 어떤 순간을 보여준 거죠. 쌀먹이라는 단어가 그 시절의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이 경제활동의 개념을 설명해 주죠. 그렇습니다. 이걸로 쌀을 사먹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 인정해서 파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거래가 성립했다는 건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과감하게 극단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해관계가 잘 맞는 거래예요. 게임을 오랫동안 많이 해서 가난해진 사람과 이제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만 있는 사람과의 이해관계는 너무나 잘 맞잖아요. 그러면 이때 거래되는 어떤 이 아이템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거래할 때 우리는 모든 가치 거래가 그렇지 않은 계산을 어느 정도 베이스로 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어떤 숫자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끌어올 수 있는 옛날 개념이 노동가치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노동가치. 뭐냐면 현대 경제학에서 가치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가장 원료이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가치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에 크게 두 개 흐름이 있었는데 현대 경제학에서 주로 가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크게 기대는 게 효용가치론이라는 게 있어요. 효용가치. 그러니까 이 상품 혹은 서비스가 나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정의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공급법칙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다음에 한계효용법칙이라고 하죠. 똑같은 제육돗밥을 한 그릇 먹을 때 대박. 두 그릇째 먹으면. 나 미쳤나 봐.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가치는 효용에서 나온다는 게 현대 주류 경제학의 기저에 있는 어떤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한켠에는 비주류 경제학이라고도 불리는 노동가치론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건 뭐냐면 모든 가치는 노동에서 나온다. 자연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그 자연상태에 노동을 부여해서 일련의 변화를 만들었을 때 그때 들어간 노동 시간이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된다라는 게 노동가치론의 가장 기본이에요. 금을 캐는 노동. 예를 들어 내가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사과농장까지는 걸어서 4시간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과농장 근처에 사는 놈이 자기가 사과 왔다는데 30분을 썼어요. 그걸 갖고 내가 4시간 쓰는 것보다 네가 30분 쓴 거랑 내 30분을 바꾸면 더 이득 아니야? 라고 들어갈 때 노동가치론을 생각하는 교환과 상품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노동가치론 이건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개념을 갖고 디아블로를 보면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낮은 확률으로 돌아가는 게임 플레이에선 결국 많은 플레이를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시간 동안 내가 플레이를 했는데 또 바바템만 나왔어. 보통 비싼 템은 짧게 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네가 투여한 노동은 아니죠. 네가 투여한 플레이 시간을 내가 정당한 가치를 내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현대의 노동과 시장의 상황을 비교해 봅시다. 이게 사람들을 극좌 혹은 극우화시키곤 합니다. 효용가치론을 믿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노동가치론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똑같이 일했는데 왜 나는 돈을 저거밖에 못 벌어. 이거밖에 못 벌어. 똑같이 일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벌어. 실제로 직업이 직업 따라 서로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렇게 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노동가치론을 비주류 이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파밍에서 랜덤으로 얻어낼 확률 같은 걸 수학적으로 집어넣었더니 노동가치론이 100% 들어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노동은 아니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릿속에 물음표가 띵 뜨는 거예요. 노동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련된 깊은 논의를 좀 보시려면 작년에 나온 현실에 탄생하는 책이다. 거기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1절만 하지 못할까. 제가 오늘 몇 절까지 할 것 같습니까? 책이 잘 안 팔려요? 농담이었고요. 사실이에요. 무슨 소리야? 농담이야? 날개도 친 듯 팔려? 머릿속에 물음표가 띵띵는 거죠. 과연 저걸 농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웃기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 무섭습니다.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령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경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지금 딱 윤새미 에디터가 지적한 부분이 되게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현대 게임학계에는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어쨌든 학계의 주요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까지가 놀이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요즘 구분하기 힘들어진 시대가 되기도 했죠. 점차 점차 거리가 가까워져서. 실제로 이 문제가 게임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크리스티안 푹스 같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SNS 플랫폼. 그렇죠. 인스타에 우리는 즐겁자고 사진을 올리지만 인스타는 그 즐거움을 모아서 이른바 주목경제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취하는 나도 돈을 벌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거기에 다 달려져서 거기를 내가 뛰어들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잖아요. 놀이이자 직업이에요. 효소를 파는 사람한테는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노동이에요. 직업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재밌고 취미로만 하기에는 취미로만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만 하죠. 대부분은 취미로만 하죠. 그런가요? 아니 우리들의 계정은 취미잖아요. 내 계정은 취미용이에요. 저는 돋보기용이죠. 그것도 취미잖아요. 키보드 소리 들으려고. 그런 어떤 노동과 놀이가 되게 불분명해지는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는 여러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그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였을까? 라고 하면 저는 디아블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첫 신호 내가 놀았는데 그 놀은 결과물들이 내가 투유한 시간만큼 누적대로 쌓이고 그게 심지어 거래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노는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거 열심히 하고 놀면 돈이 되는 날이 와. 네. 그런 형태의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주목경제라는 것에 가장 현존하는 먼저의 사례로 거론할 수 있는 게 이 디아블로2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디아블로2는 굉장히 좀 뭐랄까 예언자적인 게이밍이기도 했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거야. 어떻게? 디지털에서 만들어진 너희가 놀았다고 생각한 시간들의 결과물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상상도 못했고 디아블로에서나 이런 거지 저 디아블로 하는 미친놈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네. 근데 20년이 지났더니 인류가 다 미친놈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고등학생 때 머릿속에 했던 확신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현질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세상에 아이템이 현질이라는 게 세상에 등장을 하고 뉴스에서 이게 문제라고 맨날 며칠을 때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잡아야 된다. 불법이다. 안 된다.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고등학생의 머릿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저건 절대로 역진이 안 됐다. 저 시장은 이미 열렸으니까 저건 절대로 역진이 안 될 거다. 발전하면 발전했지. 디아블로2가 보여준 이 가능성은 근데 되게 흥미롭게도 우리가 앞에 계속 리니지 얘기도 하고 NC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리니지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사례죠. 리니지를 욕한다기보단 대명사로서의 리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소위 말하는 현대 온라인 MMORPG들은 정말 아이템을 현금으로 팔아 돈을 벌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게 이용자끼리 거래에서 시작됐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용자들이 나는 게임에 그만큼 시간을 못 쓰니까 네가 시간을 쓴 결과물을 내가 현금으로 살게. 소위 말하면 P2P 거래였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개인 간 거래. 거래소가 있죠. 요즘은 그 거래소를 게임사들이 다 가져갔죠. 그래서 아이템이 어떻게 나오냐면 귀속이 돼요. 귀속이란 게 뭐냐면 내가 아이템을 갖잖아요. 이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아 그치 윈도우즈처럼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거 앞서 우리가 한 얘기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여기서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는 게임사들이 이용권의 형태로 팔아요. 왜? 아이템이 영원히 서버 끝까지 이어지는 것보다 특정한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서 30일 동안 사용 가능한 버프 이용권을 팔아요. 이 형태로 넘어오면서 개인 간의 거래보다 우리가 그 거래를 독점할 기회로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게임사들은 돈을 많이 벌죠. 게임사는 그 거래를 독점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군요. 그럼요. 이거 되게 복잡한 거예요. 사실 출발은 노가다라고 부르죠. 우리가 게임사 아이템을 많이 먹기 위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 이게 자동화된 건 게임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유저가 리니지 같은 게임을 하다가 계속 마우스 클립만 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잖아요. 키보드에 동전을 꽂기 시작한 게 최초죠. 그렇죠. 키보드에 동전을 꽂아놓으면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와 이거 대박 이러고 했더니 그러면 동전 누르기 패치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매크로 기계를 만드는 거죠. 이른바 오토 마우스라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USB에 담긴 프로그램인데 한동안 많이 팔았어요. 이거를 내 컴퓨터에 딱 꽂으면 MMORPG를 돌리다가 내 마우스가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냥을 합니다. 자동사냥이 여기서 먼저 나요. 게임사가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이 이게 귀찮으니까 먼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니즈가 있으니까 시장이 열리고 프로그램 제조사가 생긴 거죠. 그렇죠. 게임사는 처음에 당황했어요. 그럼 컴퓨터를 켜놓고 밖에 나갔다 오고 출근했다 갔다 오고 그러면 사냥을 이만큼 해놨어요. 그리고 PC방에서 보면 주무시고 있었잖아요. 사람들. 자 노동과 놀이의 관계입니다. 놀이에서 노동의 성격이 껴들어왔는데 그 노동의 리워드가 커졌어. 그러면 이제 노동으로서의 성격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플레이어는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일종의 소지주가 되는 거예요. 소작인을 AI로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대 대지주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걸 냅둬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타격감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게임사를 담당자한테 들은 건 NCND였습니다. 노 코멘트, 노 디나이. 왜냐하면 어쨌든 게임 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영향도 있고 공식적 입장을 내는 것이 불리하죠. 네. 접속자도 늘어난 것도 맞고 그런데 오히려 이걸 열받았던 건 이용자들이었습니다. 왜? 이용자도 약초를 캐서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I, 오토마우스가 하루 종일 그걸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죽 파는 사람인데 나 혼자 할 땐 가죽이 시장이 5천 장 돌았는데 얘가 들어오더니 가죽이 10만 장이 돌아가면 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경제가 생긴 지 리니지 안에서 시장 경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장 경제가 빠르게 붕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토 척살단이 등장해요. 그렇죠. 뭐냐면 지나가다 오토인 것 같다 싶으면 말을 겁니다. 하염! 대답을 안 하잖아요, 오토는. 죽여요. 그럼 죽여요. 오토다 하고 죽여요. 놀라운 자정. 그리고 약탈도 합니다. 다 털어가죠. 털어야죠. 그런데 의적인 거예요. 우리는 오토를 죽임으로 의적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오토가 레벨업을 합니다. 어떻게 됐냐.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다 보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염! 못 죽입니다. 네.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없는데 죽이면 나는 그냥 산적인데. 그렇죠. 그걸 또 파회하는 방법이 나고 하여튼 복잡해요. 왜냐하면 특정 질문에 특정 대답이 그땐 챗 GPT가 아니니까 지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이 발전은 플레이 기술의 발전이 아니고 e스포츠의 발전이 아니고 상업의 발전이죠. 이 과정은 들어보시면. 네. 요즘은 챗 GPT 때문에 아마 더 찾기가 힘들어질 텐데. 그렇겠죠.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에 들어가면 정말 AI 삼국지 같은 시대가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떤지 아세요? 사람 플레이어가 있죠. 네. 그리고 요새는 접속자가 좀 줄어서 컴퓨터가 제공하는 AI 상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핵 AI예요. 그래서 진짜 AI, 핵 AI, 사람 이렇게 삼국지를 버리고 있습니다. 핵을 쓰는 AI. 네. 그건 유저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디아블로2 때 시작됐죠. 그렇죠. 해킹. 적어도 우리가 사이버펑크 같은 시대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가 커질 거예요. AI가 아니고 핵. 네. 온라인 게임에서의 해킹은 이제 인류의 전통이 됐잖아요. 생긴 지 20년밖에 안 됐지만. 하지만 디아블로2를 해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비벤디를, 블리자드 노스를 족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시안이죠. 인류가 영원히 이걸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어떤 제재가 있으면. 제재가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가 좀 쭉 돌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죠. 온라인에 뭔가 쌓이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놀면서. 그런데 그 쌓인 부산물들이 가치가 되었다. 그리고 그 가치라는 게 시장에서 현실의 화폐로 거래될 수 있는 뭔가로 등장하게 된 게 디아블로가 되게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 그걸 만든 디아블로는 정작 그걸로 돈을 벌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패키지를 팔았거든요. 네. 패키지 판매라는 게 그거예요. 옛날 게임들 방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3만 원을 내면 이 게임을 소장하는 거예요. 디아블로는 그런 방식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로 안에서 화폐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게임이 수명이 정말 길었잖아요. 플리자드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플리자드는 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소위 말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살아있는 아이템의 가치라는 게 현실과 연동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방식을 뒤늦게 깨닫고 시장이 뛰어든 게 오늘날의 온라인 게임들인 거죠. 어마어마한 과도기의 실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엔시와 넥슨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왜냐하면 엔시는 그 당시에 정액지였어요. 맞아요. 실수라기보단 인류가 이런 거죠. 디아블로식으로 얘기하면 대성당 지하를 파다가 거대한 유물을 찾았는데 그 의미가 되게 실내 장식에 좋은 밝은 조명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까지만 썼는데 알고 보니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맞습니다. 디아블로가 줄 수 있는 재미라는 것은 재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상현실 시대 혹은 디지털 시대라고 불리는 것에서 기존의 노동과 여가 이상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순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발견한 블리자드는 그 의미를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알기에는 시대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것의 가치를 발견한 다음 세대들이 그 가치를 현금화시키기 시작한 게 오늘날의 온라인 게임이라는 거죠. 개발자들은 알았을까요? 마케팅 부서에서 몰랐다고 쳐도? 누군가는 알아서. 이거는 패키지로 팔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당시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는 누군가가 내가 그때 그 얘기 했다니까 그거 그렇게 팔면 안 된다고 누군가는 뒷북처럼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어떤 순간이 게임사 어딘가에 있었다는 순간인 거예요. 돈의 흐름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세상에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비단 게임만 해서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지상파 매체, 소위 말한 방송 매체가 갖고 가고 있는 어떤 매출 흐름의 변화도 되게 크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예전에 지상파 TV라는 건 광고 수입이 메인이었어요. 거의 전부였어요. 지금 지상파가 망해가는 이유도 광고 수입이 다 유튜브로 넘어가서고 매체의 기반을 만드는 상업구조가 바뀌니까 매체 형식이 싹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엊그저께 또 유명 예능 프로에 한 번 잠깐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결국 두 방송 모두에서 나오는군요. 아니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몰랐어요. 저는 그런 프로가 있는 줄을. 지구울 확실히? 네. 저희 동년배 프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지상파와는 다른 매출 구조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확산되고 있고 그러면서 고전적인 매체가 죽어가는 이 흐름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새로운 매체가 가져오는 가치를 우리가 당시의 시장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누군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확산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는 시청료가 없이 공영방송을 빼고 광고비만으로 영상을 볼 수 있었던 어떤 시대가 있었고. 그런데 그게 OTT로 넘어오면 어때요? 월정액으로 넘어오죠. 사람들이 TV로 뭘 보는데 돈을 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줄이야.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돈을 내고 본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를 냈을 거예요. 내가 전원일기를 보는데 500원씩 더 내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은 넷플릭스 같은 거는 커녕 IPTV 잘못 누르면 돈 넣을까 봐 아직도 벌벌벌 떠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른들이죠. 요즘은 어때요? 평생 소장 이런 것도 팝니다. 아니면 24시간 대여도 팔고요. 그리고 OTT도 회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선택적으로 구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2, 3개씩 하는 사람도 많죠. MMORPG의 시장 경제화하고 약간 비슷한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재화, 용역이라는 건 그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어떤 순간을 맞았어요. 맞아요. 이거는 놀이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내가 소비하는 건지 생산하는 건지도 애매합니다.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근데 게임에서는 2000년대에 있지만 방송에서도 이미 좀 지적된 바가 있는 게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 상품론이라는 개념이 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 당시에 영미권 TV 프로그램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 텔레비전이라는 산업은 그러면 뭐가 상품이고 뭐가 가치고 뭐가 거래되는 걸까? 이게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를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기업들이 광고 스팟을 샀어요. 골든, 그러니까 아주 황금 시간대면 아주 비싸게 샀어요. 그럼 그 시간대를 산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사고 싶어서 그 큰 돈을 낸다고? 뭘 산 거야, 기업은?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스마이드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방송사가 상품으로 만드는 건 프로그램이 아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특정한 시청을 하는 수용자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고 시청자 때를 팔아요. 그들을 누구에게 판다? 우리가 광고주에게 판다. 그래서 수용자가 곧 상품이 된다는 개념으로 수용자 상품론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주장을 합니다. PD들이 우리를 기업에 판 거구나. 그렇죠. 트래픽은 곧 돈. 이거 재밌어, 일로 와봐요. 해갖고 한 패키지 묶어서 광고주에게 이 사람들이 당신의 광고를 볼 거예요. 라고 팔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전조가 있던 거죠. 네. 우리는 시청률이라는 이름의 상품이었군요. 이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얘기가 생소한 이유는 이게 굉장히 정교한 이론은 아니고 약간의 비유, 은유처럼 활용되는 수준에 머무르긴 했어요. 다만 이 개념이 오랫동안 잊혀졌잖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다가 SNS 시대에 오니까 맞아 그 얘기가 있었지. 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소셜의 잘나가는 계정들도, 유튜브의 영상도, 구글 본사도 다 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닭사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본 적 있어요. 뭐죠? 닭을 사요? 닭치고 사냥해 줄인 말이죠. 아, 그게 제목이야? 네. 지금은 망했습니다. 헐. 아재 온라인도 있었습니다. 아, 그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임들이 기본적으로 거래가 되고 아이템이 쌓이고 그런데 스킬은 간단해서 아무나 붙잡고 마우스 좌클리만 해도 되는 게임들이었고. 디아블로. 디아블로는 좀 면제부를 줘야 되는 게 패키지 방식 판매였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 게임성이 나쁘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을 테니까 경제가 찰충되지 않았을 거고요. 그 에센스만 뽑아서 만든 게임이었나 보군요. 그렇죠. 그걸 또 시장이 있기도 했고요. 간편하게 앉아서 그냥 좌클릭만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인터넷에서는 린저씨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런 게임을 좋아하는 아저씨들이다. 이 사람들은 스킬 빠르게 쓰는 것도 모르고 회피와 다치 페리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피지컬이 딸려서. 왜냐하면 좌클릭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닥사온라인은 초반 마케팅을 되게 빡세게 했었네요. 되게 그런 게임들이 마케팅비로 돈을 샀어요. 네. 한 두 주 동안 투자받은 비용 한 절반쯤 난리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서버 1등이어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도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저런 시장이 열려면 저기서 내가 골드를 팔아볼까라는 흐름들도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목을 만드는 거죠. 플레이의 잔여물이 주목을 만들고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된다고 했을 때 나는 현금을 쓸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는 게 시장을 만들고. 그러면 그게 가치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게 진짜 시장에서 팔려? 처음에 몰랐죠. 디아블로가 그걸 알았으면 그 거래 시장을 크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놓친 회사가 있었고. 이후에 캐치한 회사가 있었고. 이제는 그것이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소위 말하는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루트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디아블로2에 완성된 모델에서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을 볼 수 있는 어떤 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투 얘기였습니다. 신기해요. 돌이켜보면 아까 원 때는 사람들이 게임 안 샀다고 했잖아요. 게임 안 사는 나라에서 아이템을 먼저 돈 주고 사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디아블로2도 패키지 게임이었지만 막상 사서 하는 사람보다 그냥 PC방 가서 사는 사람이 더 많았고요. 심지어 여러분 요즘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 PC방에서 라이오코리아의 가장 큰 매출은 뭐냐면 한국 PC방 사용료 매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시간을 한다. 그럼 PC방에서는 라이오게임즈에다가 선불로 사용시간에 삽니다. 우리 PC방 400시간 살게요 하면 여러분이 가서 롤을 하면 그 시간만큼 차감이 돼요. 그 비용 대신 어떤 게 상품으로 거래되느냐. PC방 가서 롤을 하면 올스킨, 올챔프예요. 아 그래요? 그 대가로 PC방에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거죠. 집에서 하면 내가 캐릭터 스킨을 사야 되잖아요. 아니 올챔프 스킨은 그렇다 치고 올챔프는 나 같아도 가겠네. 올챔프라서 PC방에서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이유죠. 그리고 그런 로직들이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온라인 게임들도 PC방 요금제가 적용되는 데서 가면 프리미엄 혜택. 예를 들어 PC방에서 하면 경험치 2배. 그렇죠. 이런 이벤트 그런 게 다 결국 비투비 요금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지금은 확 열려있지만 21세기 초반만 해도 바늘구멍이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미디어 플랫폼들이 어떻게 사람들 지갑을 열지. 그리고 디아블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실현한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넷플릭스가 수십 년 동안 비디오 빌려주면서 자기들이 나중에 이걸로 전세계의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계기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 계기를 짚었습니다. 우린 또 게임 얘기한 것 같지만 게임 얘기 안 했네요. 그렇죠. 인류의 경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조건 게임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좋은 게임 얘기. 문학인과 다음 주에 드디어 게임 얘기를 할게요. 놀랍게도 원고로 보니까 다음 주에 진짜 게임 얘기네요. 진짜 얘기 아니에요. 저희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디아블로 게임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경영 문학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514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빠염.